아휴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이거는 우리 딸내미 기저귀 이거는 우리 세찬 씨 똥 기저귀 서른이 넘었는데 왜 자꾸 똥어주면 못 가리지 아휴 우리 딸 세상에 아빠 닮은 우리 딸 아휴 아빠 닮아가지고 잘할 때부터 수염이 났어요 우리 딸이 빨리 효도해 주세요 아빠보다 먼저 똥어 좀 가려주세요 도연 씨 이게 뭐야? 돌을 주워왔어요? 아 예 돌씨 아 돌씨가 뭐 다음주 돌잔치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이동되는 거 돌 죄다 주워왔습니다 나이스 돌잔치 자 어떻게 돌잔치에서 어떻게 놀까? 어이구 우리 딸이 보자 보자 아 세찬 씨 세찬 씨 저기 나갔다 와가지고 이거 돌 만지고 들어온 손으로 빨리 가서 씻어요 샤워하고 와요 샤워하라고요? 샤워하라고요? 그러니까 샤워하고 와요 왜 웃어요? 오늘 동생 생겨요 세찬 씨 그럴 때만 샤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본 뒤 이렇게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라뇨 그럴 때 이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야 된다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슴 발 좀 씻고 와요 아 예 갔다 오겠습니다 샤워하자 시원하다 습은 후 후 후 후 stär獰아 소 converter 아 개원하다 후 후 시원하다 샤워를 했어요 그렇게? 아 예 요즘 이렇게 참 saber 자워나옵니다 향도 좋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바디루션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aw abroad 개원하다 오 후 시원하네 자 photographers 샤워됐겠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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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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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아.. 하아.. 하아.. 세찬 씨.. 아 약간 시큼한 냄새 나니까 좀 저리 떨어져요 아 저거 돌이나 좀 치워줘 이거 먼지 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도자아.. 도자아.. 어 그거 이렇게 하면은 바닥에 다 이거 스크래치 나는데 이거 들어서 옮겨요 세찬 씨 이거 돌 어 예 하나씩 두 번째 말씀 무거워요 같이 들어줘요 아 그럼 이 사람 뭐 사람 잘못 봤네 어? 집이 남아 돕니다 도현 씨 아 아시면서 왜 그래 그거 빨리 옮겨요 땀 땀.. 아니 그거 무거워 보이는데 자시.. 아아.. 난 불행해. 난 불행해. 난 불행해. 난 불행해. 아, 정말 별꼴이야, 정말. 아이, 욱쓸었습니다. 모르는 거야. 할 것도 없고. TV나 봐야겠다. 도연 씨. 저 친구 요즘 재밌습니다. 그래요? 난 저기 같이 사는 여자는 너무 불쌍하던데. 불쌍해, 나 너무 슬퍼. 딴 거 틀어줘야겠다. 전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애분이가 딴 거 틀었잖아요. 울지마, 울지마. 이 모든 게 몰래카라멜 믿으시겠습니까? 몰래카라멜? 이놈아. 어떻게, 어떻게. 아, 안되겠다. 뭐 좀 먹여야지. 야, 지금 잘했네. 모유가. 컴온서 봐. 세찬 씨. 내가 모유 해놓은 건데 색깔이 왜 이래요? 손 댔어요? 제가 아침대용으로 먹으려고 네 스키 타는 건데. 어? 세찬 씨. 아니, 진짜 찐으로 몰랐어요. 아니, 세찬 씨. 아니, 도대체 모유 갖다 왜 그래요? 저번에 쪼리뽕을 타 먹지 않나. 다음 주에는 인디언밥에 말아먹을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슬퍼. 난 불행해. 아, 진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싸는 것도 변기에다 못 사잖아. 세찬 씨. 잠시만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시큼한 냄새. 진짜 겨드랑이. 세찬 씨, 나랑 장난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애 나 혼자 키우는 거예요? 세찬 씨. 세찬 씨, 양심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요. 어? 하루 종일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돌이나 주워오고. 어? 똥고줌도 못 갈려가지고 지금 이거 돈도 안 받아오면서 이거 기저귀 값이 얼마야, 진짜 이거. 하, 세찬 씨 진짜. 왜 아버지로서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하, 세찬 씨가 말하는 결혼생활 이런 거면은. 어, 나는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세찬 씨. 하, 진짜 갈래요. 이 모든 게 빅비처라는 믿으시겠습니까? 이씨. 저, 도연 씨. 사실 제가 오늘 선물을 사왔는데.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도연 씨한테 좀 짚고준 장난을 쳤습니다. 무슨 거야. 도연 씨, 저 도연 씨 많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연 씨, 제가 백마탄 왕자가 될 테니까 저의 신데렐라가 돼 주시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아, 드라마 봐가지고. 강하늘 육내내고 있어. 도연 씨 선물 샀습니다. 진짜 샀어요? 어머. 제가 돈을, 큰 돈을. 진짜. 어, 세찬 씨. 네. 이거 붙이잖아요. 도연 씨는 딱 맞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도연 씨는 딱 맞을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어떡해. 너무 고마워요. 가만히 있어보자. 도연 씨, 발에 딱 맞을 것 같아서. 이거 혓바닥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야? 젓가락. 세찬 씨, 스키점프 아니에요? 도연 씨. 도연 씨. 우리 결혼 생활 한번 같이 따라 보아요.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보자. 아니, 이게 작년 샐러리 딱 맞았는데 언제 이렇게 키가 컸지? 아, 이러다 2m 찍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이쁜 딸. 아유, 귀여워라. 아유, 딸인데 수염이 났어. 아빠 닮아가지고. 아이고, 인생 어떡할 거야. 아유, 이 사람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와. 도현 씨!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좀 늦었습니다, 도현 씨. 아유, 왔어요? 아유,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여기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알바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어머, 아유, 웬일이야 세상이 철저하네. 아유, 결과 아닌가, 도현 씨? 아유, 아니 뭐 무슨 알바 했어요? 예, 꿀 알바 했습니다, 꿀 알바. 남성 꿀 알바? 아유. 이씨, 멍청아! 아니, 그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도현 씨. 아유, 아니 진짜 니들도 괄호 감수해야 돼. 아유, 진짜. 아니 그, 이 꿀을 하고 그걸 시켜줘요? 그, 저 잘하는데 완전. 맑아듣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닙니다, 도현 씨. 칭찬받았습니다. 이거 꿀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 꿀 알바가 진짜 꿀이에요? 나 의심한 거니? 뭐야? 나 의심한 거니, 장도현이. 세찬 씨. 의심한 거니, 장도현이. 세찬 씨. 예. 귀신 씨인 줄 알았어요. 아유, 의심을 합니까, 도현 씨. 아, 머리 아파. 아파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오해해가지고. 입이 방정이니까. 입 떼요. 나도 한 대 맞을게요. 아, 어떻게 때립니까? 아, 나한테 때려요. 잘못했으니까. 눈 감아요, 도현 씨. 뭐야, 둘째예요? 아, 둘째예요? 호주를 내줍니다. 야이. 어, 때리면서 도현 씨. 어, 세찬 씨 양악한 줄 알았어요, 저. 어, 턱이 다 통과를 잘 알았습니다. 어, 도현 씨. 뭐, 돌자체 잘하고 있습니까, 도현 씨? 아니,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세찬 씨. 아, 일단은. 일단 치킨부터 시키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거기 치킨집이죠?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보자. 돈도 안 내면서 무슨 치킨을 먹을까? 아이, 도현 씨. 이거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못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올려나. 아이, 오기 전에 시리얼을 하나 때려야겠다. 아, 치킨 시켰는데 시리얼을 못 털어먹어요. 헤헤, 이것이. 자, 보자. 세찬 씨. 네. 아유, 나중에 거기다 게사료를 부어버려야지. 아니에요. 성맘이에요. 자, 치킨 오기 전에 한 번 먹어봅시다. 보자. 아유, 왜 안 되지? 헤헤, 아이, 우유가 다 떨어졌네. 아유. 예, 진짜. 굴대가리야. 뭐예요, 지금 우유가 없어서 지금 나, 나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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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유 살 돈 좀 달라 그런 건데. 지금 나 의심한 거니. 정서연이 이게 몇 번째니. 아, 도현 씨 오늘 왜 그러십니까, 자꾸. 아, 미안해요. 예민하십니다. 예민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도현 씨? 아, 미안해요. 그냥 개똥으로 봤어요. 너무 하십니다, 도현 씨. 아이, 진짜. 저기, 저기. 저기, 내가 미역 불려놓으란 거 그거는 불려놨어요? 그거 먼저 바꿔주라요 아, 예, 맞습니다. 갖다 오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어 도연 씨! 왜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야, 뭐야? 도연 씨, 이제 우리 모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한 봉을 넣었는데 이게, 이게, 이게 이렇게 불어놨습니다, 도연 씨 이거, 이거 내가 요술 내무입니다 도연 씨! 이게 우리 모자예요, 모자 아니, 이거 미역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어떡해요? 이거 조금씩 먹을 만큼만 떼서 너야 이만큼 불지 아, 원래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한 봉지에 42분인데, 진짜 사실인 거 몰랐습니다 세찬 씨! 예 세찬 씨 뭐지, 애는? 세찬 씨 아, 예 헛소리 말고 잡채 간이나 좀 봐봐요 이게 맛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아, 예, 제가 한번 간 좀 보겠습니다 말이에요? 아주 향이 너무 좋습니다, 도현 씨 향이 좋고 아니 젓가락을 아이, 도현 씨 손맛을 모르시네 우와, 맛있겠다 아, 도현 씨가 간을 한 번 봐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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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 입맛에는 좀 달달한 것 같은데 아, 이거 톡톡 뺀 거 나한테 주면 어떡해요 아이, 가족끼리 어떻습니까, 도현 씨 왜? 아,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랑 연애할 때는 내 앞에서 떨린다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으면서 아니, 같이 살맛대고 산대고 설렘이라고는 뭐 일도 없죠? 나 봐도 이제 막 심장 떨리고 이런 것도 없죠? 에이, 뭐 가족끼리 뭐 심장이 뜁니까? 아, 아휴 아, 진짜 개극형이네 나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 안 되겠어요 이래도 안 떨려요? 왜 안 떨리는데요? 아니, 목젖을 보라는 겁니까? 목젖이 아니라 일어나봐요 왜요? 이래도 안 떨려요? 뭐야, 하나도 안 떨려요 아, 아예 미동도 없구나 이제 아니, 가족끼리 저기 매달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나아요 이게 나아요 아휴 3만 원입니다 뭐야, 지금 치킨 배달았다고 지금 심장 두근거리는 거예요? 저기서 죽고 갔습니다 웨지감자까지 시켰으면 아주 큰일내보였네요 아, 웨지감자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찬 씨 세찬 씨 오늘 보통 날도 아니고 우리 아이 돌잔치 하는 날이에요 어? 나는 아침부터 이거 분주하게 준비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세찬 씨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이거 미역이나 불리고 치킨에게 심장돼서 세찬 씨도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갈래요 이 모든 게 이벤트에 대한 믿으시겠습니까? 때려 아, 야 아, 도연 씨 아이가 파이팅이네요 우쭈쭈 우쭈쭈 그래요 내 딸은 내 편이에요 도연 씨 사실 오늘 애기 돌잔치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도연 씨한테 큰 잔치를 해주고 싶거든요 모르는 거야 맨날 말만 뿐이지 아닙니다, 도연 씨 오늘 돌잔치는요 어? 잔도야 아니야? 어? 잔 씨 아니었습니까? 너는 세찬 씨에요 또 괴гор실 수dig했군요 큰일자